우리가 이전 시간에 혼자서 작업하는 것들에 대해서 이것저것 살펴봤는데요 이제부터는 협업을 하는 단계로 쓱 넘어갑니다 협업을 하기 위해서는 우리 동료가 내가 아닌 다른 사람이 나의 저장소의 콜라보레이터 즉 협업자가 되어서 풀하고 푸쉬하고 또는 여러 가지 관리 작업을 할 수 있게 권한을 줘야죠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권한이 있는 나의 저장소에서 그 사람을 승인해 줘야 돼요 그러려면 Settings로 가시고요 이 Settings로 가보면 Collaborators, 협업자라는 뜻이죠 라고 하는 항목이 있고요 Collaborators라고 되어 있는 부분에다가 여러분이 초대하고 싶은 사람의 GitHub상의 아이디를 적으시면 되겠습니다 예를 들면 저는 Egoing2라는 사람을 협업자로 드리고 싶다면 이렇게 선택하면 되고요 Add Collaborator 버튼을 누르면 이제 그 사람에게 이메일이 가요 그러면 이제 그 사람이 이메일을 확인해서 거기 있는 링크를 클릭해야겠죠 이거는 이제 그 초대를 받은 사람의 이메일 화면인데요 여기에서 이제 View Invitation 즉 초대장을 본다 라고 하는 링크를 클릭하면 됩니다 자 그러면 그 사람의 이렇게 화면이 나오고요 그 승인을 해달라고 하는 이 링크가 생겨요 그럼 여기서 Accept Invitation을 하면 돼요 그러면 초대한 쪽과 초대를 승인한 쪽 양쪽이 동의한 것이기 때문에 이제 이 EgoingSB 그리고 GIFO Collaboration Sustry라고 하는 저장소는 Egoing이라는 사람과 즉 A라는 사람과 우리가 지금부터 B라고 불릴 새로운 사람 모두가 여기에 접근할 수 있는 권한을 갖게 된 것입니다 자 그런데 우리가 실습 환경을 구축을 해야 되는데 여러분이 서로 다른 계정 두 개를 만드는 것은 좀 귀찮잖아요 그리고 그게 또 까다로운 면들이 있거든요 그래서 우리는 디렉토리 두 개 만들어서 하나는 A, 하나는 B 그리고 각각을 서로 다른 사람이라고 간주하고 거기서 실습을 진행할 거예요 자 일단 저는 이 저장소의 고유한 주소를 이렇게 얻어냈고요 자 그리고 여기 있는 이 더하기 버튼을 눌러서 새로운 탭을 만들었습니다 우리가 필요한 것은 클론이기 때문에 복제를 시도했고요 그리고 이 디렉토리 여기에 새로운 디렉토리를 만들고 그 디렉토리를 Select 폴더 하겠습니다 폴더를 선택하고 그리고 클론 버튼을 누르게 되면 원격 저장소에 있는 내용을 B라고 하는 디렉토리에도 가져올 수 있게 되겠죠 그래서 우리 앞으로는 A, B 서로 다른 사람의 서로 다른 컴퓨터다 그리고 그 두 개가 서로 버전을 주고 받으면서 일어나는 일 또 생기는 문제를 어떻게 해결하는가 이런 것들을 하나하나 따져가면서 협업에 익숙해지도록 합시다 9 10 12 12